도~~ Ka notebook 등급 높은거 아니지? 도전 씨발 드디어 왔구나 가볼 아씨야 드디어 쏘! Study 어... 방금 저새끼 땅을 치고 후위할듯 그냥... 맘에 안되면 죽임 그냥 맘에 안되면 죽임 하... 이거거든 어... 갑자기 피가 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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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긴 뭐야 니들 X 된거지? 새끼들아 1번 자 헬로우 뛰면 죽여요 뛰면 죽인다니 뛰어? 뛰지마 뛰지말라고 어? 싯크릿 가 ㅅmain디여? 뛰면 죽인다 했어 어 가자아아!! 서두ע님슈우 맛있게 반죽 해줍니다 어어어 사건 현장에서 나빼고 돌면 나 섭섭해져라 도자꾸만! 야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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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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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는 길인데 왜 아닌데 어어어 요지 뛰지 마세요 저 새끼 잡고 오겠습니다 얘 잖아 야 아닌데 이야 저흰까지 갔어 닿냐 흐흐흫흐흐흐흫흐흫흫흐흫 오!! 어씨.. 까먹으시세.. 흐하하하하하 아 근데.. 저새끼는 자꾸.. 나 빼고 누는데.. 나 블레이드 윙 찾아봐 오! 어우! 흐핰핰ㅎ아ㅋㅋㅋㅋㅋ 흐핰핰흰 attorney 야~! 블레이즈, 저새끼만 쳐야 돼 제새끼 저 quien acerca 내보라 빨리 도망갔다니까 이거 안돼 아.. 그렇게 1등 가볍게 아.. 고생 많았다 아휴.. 악쌤 어떤지 어떤지 해 뭐하니 저기 뭐야? 죽었지? 악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야? 어디갔어? 자..하나?! 뭐.. 뭐해 이 자식아 그렇지 잘가라 수둔! 하하핳하핫 버거 터졌네C 을야아아아아아아아 메모리 아아아~~ land 16일 돌잡이 1등 까져갑니다 하하하하 근데 몰라 밖에서 대기하다 이제 내가 죽을때쯤에 이제 입장하는거일수도있어 너무 아다리가 잘맞는거 생각하면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온거일수도있어 이거 크래프트였나? 뭔지 몰라 스피드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스피드는 신이야 하지만 개델이 스피드에 의외로 영향을 안받는 유저가 많은 이유 간답니다 원형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넓은 맵이 개델의 주력 맵이었다? 다 뒤졌어 메딘 캐릭터들 낙낙한데 이 반? 진짜 잘빨았다 오랜만에 일단 재미있으니까 좀 시비를 걸고 일단 재미있으니까 좀 시비를 걸어주고 가볍게 했니? 오케이 똥뚱이 모드 어허아 저 심히 어 잠깐만! 시발 두벅쓰다 옵시기형까지 저것도 두벅인데? 이렇게 왔어 그렇지 이제 샀어 네 왼쪽 샀어 ____ 네 왼쪽 안 이건 ? 1 안 아니 맞아 Oscar 핍 아 그건 빼로 그만주는 씨 핫 핫 핫 아 핫 핫 핫 핫 핫 최후의 집기왕을 가려라 최후의 집기왕을 가려라 최후의 집기왕을 가려라 오케이 끝 어색한지 들어오던가 못방이니까 확인만 걷고 들어오던가 들어오던가 귀 많고 열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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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아래로 오는거 확인한대요 절대 먹었어 없다 위에 없어요 끝 끝 어딨을까 어딨지 뭐 여긴가 어디지 어디지 여긴가 여기구나 여어어어 마무리 끝 좋았습니다 잘 집었다 진짜 안 어떡하지 오늘 만족스러운 뭔가 팡이 안 나오는데 아휴 미야미닛 이거 먹고 기분 좋게 닌자로 자전할게요 아싸 그러고 저 새끼들은 어떻게 방이 오기 전부터 졸악셀 들고 오냐? 가보자! 이거 X가 뭐였죠? 어둠이 뭐야! 어둠이 뭐야! 어둠이 뭐야! 어둠이 뭐야! 어둠이 뭐야 빨리! X가 둠이야? 가보자! 나가버려! 뭘 잡아봐! 어 렉방이다 알바노 무하하하하하 사라져버려! 하하하하 으하구 음 내 위치가 여기구나 그리고 넌 백업신이 자아 뛰면 죽인다 윌이 말했어 뛰면 죽일거야 이거 호스테레인가? 저글이 왜 심해한대 아! 렉걸려 짱나게 앗! 짜증나게 렉걸려! 짜증나게! 짜증나게! 아이스큐브! 루오아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어먻어먻어먻 어머 맛있다.. лы야 아 키에서 잘 세주세요 우리 아이스 큐브 친구 열심히 도망가는데 안녕~~ 하하하하 그래 열심히 펑펑했구나 어둠은 2회 타격 무한지속인데 왜 자꾸 쓰냐구요? 그거야 어둠을 많이 안써봤으니까 흐핳핳 이거 거둔오오오오오오오오오 так큐 이야하우아 죽지마 얘들아 죽지마 내가 갈게 이 새키 자기가 뻥인줄 아네 야하라 이 새키야 야 뻥인줄 아라 자기가 죽으냐에 친구야! 내가 갈게! 기다려!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한테 가볼게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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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구주 되었어! 오케이! 이제 가! 아이! 아이! 가지마! 이 새끼 뭐야! 숨겨놨다! 서울로드 뭐임! 아 머리 좀 썼네! 서울로드로 오겠다! 하지만! 엑소는 못 의기지! 근데 포업 암튼을 1들아도 되잖아! 어둠속성 와서 나! 자! 첫방! 야 ICF 아깝다! 첫방에 몰아저 떴으면 오! 도전! 가겠습니다 고 야 저새끼 먹으려나 먹은거 같은데? 야 먹으면 돼 좀 받잖아 버린거 자! 자 CX 잠깐만 자! 아 진짜 어깨 CX 진짜 어깨 이건 CX 아니지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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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세는 분명히 1등을 할 수 있는 악세 중 하난데 몰라 왜? 나 솔직히 체력만 좀만더 좀만 살려 가면 기도먹다 뒤지기 뻔하자 그럼 불가시겠어 허허허허허허헝 간모가 ㅎ 와 진지 개 Cash 다 나와 어떻게 ! 시X 세상에 암악한지?! 쓸ож이씨 몰라! 몰라! 접어보장 이것도 동맹 됐다고 안먹어 ㅋㅋㅋㅋㅋ 별의부icional 악세가 타이 푸우오오오萵 악세가烟 이렇게 좋은게 많아 막 막콘텐츠 참 씨발 너무하지 않아? 야 나 진짜 너무 억울해 나 너무 억울해 아니 이렇게 좋았을라 말인데 아 진짜 씨발 말이 돼 이게? 야탄 비 눌렀니? 야타가 암바 아 야타 찾았다 진짜 수상할 정도로 나만 패는 무섭다 무서워 일단은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냐? 그치 이것도 나쁘지 않은게 일단 들고 있어도 손에 안보는 액세서리거든요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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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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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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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hö 어허, 이 새끼 보통 놈이 아닌데? 승리는 다 졌어 끝 실수 해제보포 핳하하하하하 야 CX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오갑니다, 어어 오, 용코 있다 CX 도망가 왜지? 베베 무지.. 쟨는 의도로 할 수 없네 가버리네 gak ㅇㄹ 어 sympt 안돼03 Michigan 왜 swords de 근데 나가 새끼야 나가 나 허준혁이요 나 허준혁이요